남자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위스키 오늘은 이 위스키 한잔 어떨까요? 블랙 케이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크함과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화이트 쉐인 마치 가을의 단풍을 떠오르게 하는 내추럴 위스키 컬러를 자랑하는 메켈란 쉐리캐스크 12년 하이랜드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인 메켈란은 전 영국 총리인 고든 브라운이 모든 싱글몰트의 절대적 평가 기준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위스키인 메켈란은 고급진 위스키의 대명사로 위스키계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켈란 쉐리캐스크 12년의 테이스팅 노트에는 아로마의 Complex with Hints of Vanilla Dried Fruits and Ginger 팔레트의 Smooth, Medium Balanced with Fruit Oak and Spice 피니쉬의 Long with Sweet Dried Fruits Oak and Spice라고 적혀있는데요 메켈란의 주요 판매처는 이마트, 코스트코, 온라인 등 다양하며 가격은 10만원에서 11만원 후반대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시간 판매처와 가격 정보는 데일리드링크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하세요 봄 よ 한글자막 by 한효정